안녕하세요. 이번 2013학년도 요일도중학교 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하게 된 교회 1번 김세중입니다.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저희가 이번 회장선거에 출마하게 됐는지, 또 왜 저희가 꼭 뽑혀야 하는지입니다. 세중이와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언제나 시사, 정치,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같은 견해로서 외교탑회였습니다. 이번 회장선거 공동 출마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합침으로써 관악과 대 한강의 정기를 이어받아 동과 서 여의도를 융합, 통합시킬 적임자가 되고 싶습니다. 말이죠.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켜본 결과 같은 반 학생들과 의견을 잘 조합해서 앞으로 한 발자국씩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세중이는 반에서 모든 친구들과 잘 어우르는 조화와 화합에 아주 능하라고 생각합니다. 웃음과 유머 그리고 재치로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반 학급 친구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장점이고요. 꿈꾸단 학교 기호 1번 김세중 조경원 눈썹 둘 franchise 이런 날까지 전쟁을 이끌어Bro 연예인 bir 살ight 일 일 일 감사합니다.